사진 SBS 런닝맨, 전소민의 사주를 본 역술가가 배우가 안됐다면 선생님이 어울렸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오는 7일 방송되는 SBS 런닝면에서는 전소민의 사주와 신녀 눈세가 공개된다. 최근 진행된 런닝맨 녹화에서 멤버들이 본격 레이스에 앞서 신년 눈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가운데 전소민의 사주를 본 역술가는 배우가 안됐다면 가르치는 직업이 어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멤버들은 전혀 이상치 못한 듯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전소민은 연기보다 선생님으로 더 성공했을 거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맞장구쳤다. 이어 역술가는 원래 기질이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다고 전했고 그제야 멤버들은 평소에도 말이 많은 투머치 토커 전소민이라고 공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전소민에 이어 다른 멤버들의 신년 눈세도 공개됐는데 예상치 못한 반전 내용들이 연달아 터져 멤버들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훈문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